네, CAD에서 EPS 화일을 만들어서 포토샵에서 채색을 할 수 있는 기본 작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준비했고요. 먼저 플로트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화일 메뉴에 인쇄 중에 플로터 관리에서 플로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플로터 관리 들어오셔서요. 플로터 추가 마법사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이 작업은 한 번만 진행해 주면 되고요. 다음, 내 컴퓨터, 다음, 어도브의 포스트스크립 레벨 1, 다음, 다음 자, 얘를요. 파일로 만들겠다. 파일로 플로트 체크하셔서 다음, 이름은 그냥 포스트스크립 레벨 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다음, 마침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포스트스크립 레벨 1이라고 플로터 드라이브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딱 한 번만 진행합니다. 자, 이제 도면에서요. 플로트하고 PLOT 들어왔고요. 자, 프린터 종류는 포스트스크립 레벨 1을 부릅니다. 파일로 출력할 거고요. 종이 사이즈는 A3로 해볼게요. 자, 플롯이 될 수 있는 영역을 윈도우로 영역을 잡아 보겠습니다. 유만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잡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트의 칼라라든가 펜 두께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모노크롬은 전체가 다 흑백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스 해주시고요. 그 옆에 편집 버튼 눌러서 빨간색, 파란색, 회색. 1번, 5번, 8번은 선 가중치를 1.5, 1, 0.2로 주고요. 노란색은 좀 두꺼운 선이라 0.4, 3번, 4번, 6번, 7번. 얘네들은 0.25 주겠습니다. 저장 및 닫기 해주시고요. 요 플로트 스타일 설정도 단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이 상태를 미리 보기 해볼까요? 잘 만들어졌네요. 마음에 들어요. ESC 누르시고 확인해서 작업하고 싶은 공간에다가 화일 이름 주시고 자, 화일 이름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EPS 화일이 만들어지겠습니다.